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20분 다 아니야 아니야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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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앨리스 밥 먹는다고 와 진짜 우리 앨리스 귀엽다 이거 되게 안했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빅톤의 탐구생활 1 심심하면 손으로 무슨 짓을 다한다 두번째 승우 형은 그냥 바라본다 아아아 가시면 안돼요 촬영중이에요 촬영중 촬영중이에요 촬영중 촬영중이라고 촬영중이에요 촬영중 아욕대에 오면 병찬이들 있고 허찬들 있고 정수빈도 있고 도완석도 있고 강수진들 있고 한승혁도 있고 네도 있고 나 힘내 힘내 빨리 한번 힘내 힘내 안돼 수빈 정수리 보인다 자 3 2 1 에잇 아 좋았어 찍히고 있다 안녕 팔이 길다 더 길어 나 손가락으로 하고 있었으면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나라가 incredibly 와 제가 긴장 많이 안했지 않겠고 뭐 긴장감은 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 안가보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빌떡 못하면 집 부러울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